뭔거에요? 쓸래요? 뭐? 왜?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뭐야?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아아아아아 박기민 박기민 너무 못생겨서 못 죽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박기민 죽어봐라, 복수 할거다 아니, 특별출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황스럽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디디빵 꽉 잡아 나를 당황스럽다 집에서 맛있게 하셨어요 형님? 오지마 카메라 두세요 화이팅 잘못인지 몰랐죠 저는 그냥 출석카드 찍잖아요 그래서 호비형이 들고있길래 몰래 뺏어와서 저기 구석에서 찍었죠 와서 아무 말도 안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피때가 서있는거에요 진짜만 하세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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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대로 해 왼손 잘 안들여준다고 아 귀여우셔라 영상으로 봐라 영상편지 하나 남겨놨다 영상편지요? 알겠어요 몇 분 자리에요? 짧고 굵어 웃겨 찍는줄 알았다 진지한데요 형님? 지금 보면 안돼요? 카메라에 이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